에이션드 보우 영암부를 먼저 돌리고요 강암부를 합시다 그럼 세트 뭐 없지 세트 아.. 게이너로 가야되네 1단계 추억부터 잡으러 해야되는 것이지 아쉬 아쉬 아니 뭐야 똑같이 나온 거 같은데 똑같이 나온 거 아니야? 흐.. 에헴 여전히 아 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암부라는 것인가요 정말 무서운 아이템이라고 다음 캐릭터라고 해봤자 제로밖에 없겠군 나오고 보고요 이 추업이 몇인가요? 130몇 아닌가? 276이면 아 그러네 무게는 근데 쉽게 나오는거 아닌가? 생각보다 잘 안되는거 같네 101 안될거 같애 아 이거 몇이에요? 몇가지 붙습니까? 130... 130몇이 2추같은데 3추같은데 나도 3추였던거 같은데 잠깐만 이게 공식이 있거든 운동 베비 2추 5추 5추 2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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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134b 이츠이잖아 그 다음에 170이네 아 혹시 추워봐 안 나온다 아니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? 쉬운 거 아니었어? 원래 어려웠나? 굉장히 쉬웠던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? 굉장히 쉽게 막 나왔던 거 같은데 아니 무기는 쉬웠던 거 같은데 마지막 기회들 마지막 기회들 맞어 2추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추는 그렇다 지금 1추는 잘하는 건 3추는 잘 안 Vegetà 3추는 잘 어울린다 1추는 잘 안속 2추는 잘 안속 1스파이 좀 더 붙는거는 욕심을 내가 내는걸까. 만족하고 써야될까요? 아 근데 이거 어려워. 이츠에다가 옵션 붙이는거 어렵단 말이야. 아 나 강한불 몇개 없는데? 아 나 욕심내는거 같은데 지금. 아 난리날거 같은데? 잘 안뜬단 말이야. 영한불은 옵션이 잘 뜨긴한다. 확실히. 아 지금 무리터 던진거 같은데? 말도 안되는 지금 무리터 던진거 같은데? 아 에디 잠재도 한번 던져볼까? 던지는김에? 에디 잠재도. 아 왜 안발려? 아 자그를 먼저 해야되나 보구나. 아 그럼 나중에 해야겠네 이거는? 아 10. 아 잠재가 없다고? 아 오케이 이렇게. 아 답도 없네. 잠재? 잠재 뭐로 바르지? 아 날려먹었어. 날려먹었어요. 아 날려먹었어요. 아 무리수 던진거 같은데? 이거 어떡하냐? 코인 어떻게 하냐? 무리수 던졌는데 지금. 리그 맞은거 같은데? 아 이치업 잘 안나온단 말이야. 윙몬친이 왜 그런 무리수를 하시는 곳입니까? 그러게 말입니다. 여기도 이스틀 골? 여기도 이스틀 골? 아아. 빡세다. 큰일 났다. 어딨어요? 큰일난거같은데. 와 택배에 보관함을 비워달래요? 누가요? 1대에 251입니다. 1대에 251입니다. 아 빡세. 너무 빡센데? 아. 어렵다잉. 택배. 택배 보관함을 비워달라고? 택배 보관함이 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깔끔하대. 아 제가 제로에 에디셔널 잠재. 아 제로란다. 페파에 에디셔널 잠재.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?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페파에. 이거 뭐야. 어 에디셔널 에픽있네. 마무리 싹 하면 되겠다. 세 번 던지니까 한 번은 성공하겠지요. 하겠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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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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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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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느낌 오시나요? 날 안 오는 것 같은데 다른 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아직 명큐 있어. 나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? 얼마인데 블랙헤브? 너무 비싼가요? 지금 사는 거 말도 안 되는? 지금 느낌 너무 좋은데? 8억 5천이면 어때요? 4천원이잖아. 8,4,3,4,5,4만원 그렇게 미친듯이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? 사범죽한 것 같은데? 갈 것 같아. 느낌이 좋아. 갈 것 같아. 그냥 바른 것 같아. 그냥 바른 것 같아. 그냥 바른 거. 코인 50개밖에 없는데? 코인 50개밖에 없는데? 그냥 바른 것 같아. 네, 바른 것 같아. 대단한 것 같아. 어디서 같이 가느냐? 2천원이나 2천원이나 3천원이나 2천원이나 3천원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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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느낌이 아주 좋은데 까보고 싶다 이거 어떡하냐 혹시 두 줄로 하면은 레전드 안 가나요?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겠지? 까보고 싶은데 나 위에 거 너무 까보고 싶은데 어떡하냐 와 20, 15는 뭐야 아 안 가는 거였나요 레전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었나봐 8%는 뭐야? 원래 8%도 나와요? 나 이런 건 처음 보네 8%도 원래 나오는 거야? 8%는 처음 보네 아우 나 그 돈 갖다 버렸다 아우 나 그 돈 갖다 버렸다 갖다 버렸어 아우 나 어 맞다 맞다 봉 세 줄 간다 봉 세 줄 간다 봉 세 줄 간다 나왔어 전설의 아이템이 아 이건 까야겠다 그치 이건 안깔 수가 없다 까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까야겠다 뿌helmi 어어어 drastically icing 아닌지 Origin 내꺼 8% desse 용기 제게 inh 강시ar 흐흐흐 방무 나왔잖아 흐흐흐흐흐 아 공방방은 쭈욱 그렇지 않을까? 아무리 그래도? 그지 아무리 이건 아닌 것 같애 아 20 20 아 너무하네 20 20 와 극혐이네 아 레드캡 얼마야? 오 살 돈이 있다 아 나 튕겼어 뭔가 줄라고 튕겨버리는구나 왔다 왔어 아이 튕겨버렸나? 흐흐흐흐 아 20 20은 안 나오게 하면은 20 20 이놈의 20 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쓰읍 이놈의 20 20 20 20 20 20 20 20 20 30 20 30 20 20 30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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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 20 20 20 신동균님 후원 20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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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첫줄은 28 안나옵니다 세번째줄 봤어 20이요 아아 40,29 두네 아아 아아 40,29야 근데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왜냐면은 아시죠 이거는 내가 안 쓸 수가 없어 돌리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얼마야? 아 이거는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아 12억이면 똑같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가격 비슷하지 않나요? 5,000원 차이나네 이건 안될 것 같아 내일 웬만하면 살 것 같은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안 살게 어차피 당장 끼질 못하니까 킵 곧 여기까지 1차점 쯧 쯧 쯧